비즈투데이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최고 인사 책임자 김성민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과 일본 인터컨티넨탈 도쿄베이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앤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지와 친환경 소재, 혁신신약 등 3대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쿄대 등 7대 대학의 20개 석박사 4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신 부회장은 오는 2030년 3대 신성장 동력에서만 매출 4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인재발귤과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카카오가 경기도 판교 아지트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제작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해 2020년부터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라는 이름의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원활한 온라인 세미나 송출 및 진행을 위해 스튜디오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를 기념해 오는 8일과 13일, 15일 라이브로 스페셜 세미나를 열고, 카카오 비즈니스 활용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 중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문체부와 협업해 비스포크제트 AI 스틱 청소기와 비스포크제트 봇 AI 로봇 청소기의 사용 관리법을 담은 수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제품 포장 박스에 수어를 만나다 엠블럼이 적용되는 이달 말부터 QR코드를 촬영하면 수어 영상을 통해 제품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온 오프라인 매장에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오후 더북 한강 알점 야외 잔디마당에서 밴드 목리의 보컬 김신이의 버스킹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스타벅스는 리버사이드 대성리 DT점, 더 양평 DTR점, 더북 한산점 등 다양한 목적지 매장이 있다며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매장을 방문해 특별한 경험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